드디어 폐기보다는 잠정 중단이죠. 정말 굴욕적인 협상이었습니다. 9.19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군의 무장해제를 가져온 바로 그 협정입니다. 그 협정이 오늘 전부 다 효력이 정지가 됐습니다. 진작 되었어야 될 문제인데 이미 북한은 이미 다 무효화해서 3,600번이나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왔고 우리는 그래도 이걸 우리가 먼저 하기가 뭐 하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정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해오지 않았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를 효력정지했다. 이게 이제 달라지는 게 어떤 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서 금지 행위가 엄청 많았잖아요. 북한은 하나도 안 지키고 자기 9.19 군사합의를 수천 번이나 다 어겼는데 뭐 학도 많아서 다 열과하기가 뭐한데 지금 핵심적인 건 군사분계선 휴전선 인근에서의 어떤 사격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못해온 거예요. 2018년 9.19 군사합의 1회 못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이런 걸 비대칭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재래식 전력에서는 도저히 경제난 때문에 우리 한국에 게임이 안 되니까 큰 거 핵 미사일 이런 거 해 가지고 군사적 균형을 맞추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재래식 여기서는 오히려 압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한 게 바로 9.19 군사합의예요. 그게 이제 전면적으로 재개될 수 있다면 더욱더 강력한 억지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더 이상 이런 협정을 핑계로 해서 우리의 군사적인 어떤 활동이나 훈련을 어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오늘 일단 다 해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재인이 했던 평화쇼가 결국 오늘로서 사실상 법적으로 마무리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의 안보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지난 2018년 이후에 문재인이 망쳐놨던 우리 안보를 정상화시키는 거. 이게 이 9.19 군사합의 때문에 폭격 훈련도 못해요. 그리고 이게 군은 제일 중요한 게 훈련입니다. 군은 훈련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게 군이 아니에요. 그런데 훈련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정찰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정찰이란 게 우리가 북한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는 게 바로 정찰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디서 뭘 하는지. 지금 이번에 북한이 오염된 전담 뿌렸잖아요. 그거 어디서 뿌렸는지 다 알아요. 우리가. 그렇죠. 원점을 다 알아요. 원점을 다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들이 뭔가 거기에 이상한 거 집어넣으면 원점 타격. 우리가 바로 원점을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데서 나오느냐. 정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이가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이런 거 다 정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정찰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맞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비교우위적인 것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북한은 몰래 핵무기를 계속 고도화시키는 것만 도와주고. 바보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바로 그거였던 거죠. 우리의 손발은 다 묶어버리고 저쪽은 위반하더라도 우리 혈세 수백억 원 들여서 지은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김여정의 한마디 말 때문에 그냥 완전히 폭발을 시켜버렸는데도 아직 소리 하나 못하는 이 문재인 정권. 그런데 지금 뭐죠 이번에 오물풍선 보낸 배경 중에 하나가 군사정찰위성 발사 바로 실패가 나갖고 이른바 그냥 망신살이 뻗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새로운 공세적인 공격은 최대 방어다 해갖고 남쪽으로 해갖고 남남 분야를 교랜시키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그만큼 정찰 이 분야 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완성도가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냥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기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할 수가 있다면요. 여러 가지로 좀 만신지탄인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로서 이제 이 9.1 군사합의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안보적인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국민들 불안감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조치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신속하게. 그리고 이제 곧 그다음에 해야 될 게 바로 대북방송이죠. 대북방송을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대북방송이 정말 우리가 영향력이 큰 게 어제 제가 박춘건 의원이라고 이제 저 이번에 별부가 주입했는데 어제 같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요. 전방지대에 있는 북한군들 같은 경우에 보통 복무가 8년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매일 이런 거 들으면 완전히 흥얼흥얼 거린대요. 노래를. 그러니까요. 이등병의 편지 뭐 이런 거 흥얼흥얼 거리고. 이들이 이제 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전부 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섭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서운 게 이 전방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계속 남한방송 듣고 거기에 뭐 소녀시대 듣고 이명웅 듣고 나훈아 듣고 이러면 그게 이제 몸에 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전하는 소식 듣고 하면 다 체화가 돼서 나중에 제대해서 지역으로 가면 소위 의식화되는 거죠. 의식화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엄청난 북한군들 즉 북한군들 중에서요 최정예 요원들과 그다음에 돈 좀 있고 집안 안 하는 사람들이 다 전방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끊임없이 매일매일 저희 유튜브 하듯이 한 시간 만약에 저희들 가서 한 번 주면 될까요. 그렇죠. 한 시간씩. 한 시간씩 가서. 김정은이 잘근잘근 씹어주는 토크를 잘근잘근 씹어주는 토크를 하면 어벤져스 팬을 우리가 이제 북한에도 구독자로 늘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어벤져스의 평양현미경을 꽤 긴 시간 동안 해 주시던 고용환 박사가 이제 정부 통일교육원 원장으로 가셨죠. 그런데 고용환 박사랑 그때 제가 이제 토크를 하면서 그때 나온 얘기인데 대북 확성기는 이게 이제 전방에만 이게 그 범위가 한 30km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제 전방에 있는 북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또 다른 수단이 뭐가 있냐면요. 이 북한의 영예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동해상이나 서해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배를 해놓고 거기서 라디오 방송 전파를 쏠 수가 있어요. 아 라디오 방송. 네. 거기서 전파를 쏠 수가 있어요. 그럼 북한의 라디오에도 다 잡힌대요. 네. 잡히게끔 쏠 수가 있댑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 어벤져스가 그거 가자고요.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거기 원산 쪽에서 북한 영예에서 조금 벗어난데. 그런 데서 배를 딱 해놓고 거기서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북한 사람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건 결국 자유입니다. 자유의 무기를 우리가 정말 북한에 써야 될 겁니다. 아마 가장 북한이 두려워하는 게 핵무기도 하는 거고 바로 자유의 무기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리면 그건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저희들로서는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우리의 비교우위적인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끊임없이 그거를 사실은 접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북한은 몰래 핵무기 만드는데 우리는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걸 접어버렸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9.19 군사합의 잠정 중단에 이어서 대북방송 재개하고 이 대북방송을 통해서 정말 자유의 목소리 또 비교우위적인 남한 우리 대한민국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런 뉴스도 좋잖아요. 우리 기름 나온다. 산유국 된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좋을까. 옛날에 제가 알기로 아마 정지영 회장이 그 이야기 하셨는데 평양의 밑에 기름이 많다. 그때 평양은 기름 위에 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한 번 하신 바가 있어요. 지질학적으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건 우리가 그걸 개발한다는 소식도 그렇고 매일같이 소식 전하면 우리 국내 소식에 꽤 아마 정통할 겁니다. 그래서 대북확성기는 그 기회만 딱 한정된 거니까 다른 쪽으로도 할 수가 있다. 공해상에서 북한을 향해서 라디오 전파 방송을 날릴 수가 있다.